들이시고 내쉬는 걸 하나님이 내 숨을 통해 역사하는 걸 같이 알아차리면서 동참하는 겁니다. 내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작용에 나도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. 숨이 얼마나 중요해요. 들어왔다가 안 나가도 죽고 나가서 안 들어와도 죽죠.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숨 날숨 바라보기만 해도 훌륭한 수행이고 이렇게 바라보다가 숨에 몰입이 잘 되면 깨어서 숨에 몰입이 잘 된다는 건 호흡만 보고 있는 중에도 신성이 느껴져요. 왜? 나의 현존이 강력해져요. 알아차림이 강력해지니까. 다른 짓 안 하고 이것만 보니까 얼마나 강력해져요. 신성의 현존 속에서 내가 들숨 날숨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호흡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. 왜?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 심파가 고요해지니까 숨이 늘어나요. 그러면 늘어난 숨 그러니까 조절을 안 해도 숨이 알아서 늘어나요. 원래 관찰만 해도 숨이 늘어날 때 느껴보면요. 또 달라요. 심신이 변화가 커요.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숨이 늘어나고 숨이 늘어나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마음도 변하고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. 그때부터 이 몸의 경락에 기운들이 가니까 몸 전체가 기운이 꽉 찬 충만한 느낌? 호스가 비어있는데 물이 꽉 찬 것 같이 내 몸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. 그러면 뭘 아셔야 되느냐? 인위적 조절이 아니라고요.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 짧을 때랑 길 때를 비교해보라고 부처님이 얘기해 놓으셨어요. 출입심 연경에서. 비교가 돼요. 길 때는 마음이 고요할 때 길어지고 기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몸에도 긍정적 변화가 오더라 하는 걸 알아요. 정신에도 변화가 오고 몸에도 변화가 오더라. 그러면 고요하게 호흡을 길게 해보는 거예요. 긴 호흡을 유지해보는 거예요. 그럼 몸에도 변화가 돼요. 그래서 조금씩 더 늘려가 봐요. 호흡을. 이게 인위적 조절이 아니고 그게 더 좋다는 걸 하늘이 인도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. 그 개념으로 원래 인류가 처음 호흡을 길게 했을 겁니다. 짧게만 하다가. 늘어나니까 또 늘려보고 늘어나니까 늘려보고 늘리니까 변화가 더 커지고 늘리니까 변화가 커지고 해서 따라가 본 거예요. 그러다가 태식이라는 현상이 단전히 변화하면서 거듭나는 거예요.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에너지의 몸으로 거듭나 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. 자연스럽게 일어나요.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